I want to give it to you 난 사람 말고 I want to give it to you Yeah 너 빼고 온 세상이 되기 돼서 너가 앞으로 외울 거 응? 이렇게나 많이? 나중에 시험도 볼 거니까 한번 설명할 때 잘 들어 잠깐만 너 눈썰미 좋잖아 할 수 있어 100점 야! 야! 이제 인생이 이제 끝 아싸 직각이